네, 교수님들 거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께요. 사장님 동물들을 찾고 있을텐데 여기 지금 저희 매장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동물들하고는 많이 다른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업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공부와 학교가 유지되면서 장식을 키워야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정해져 있는 애들인데 이제 장식들. 이런 것들은 제작을 하는 업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페이스북 같은 데서 아, 나 일단 구멍을 키우는데 아까도 거기 갔는데 어, 단치가 좀 많이 잘 된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겠지만 아우, 앉으세요. 이거 해야 돼. 이거acak. 이거 그냥 이거 잡 Tai. 이거 괜찮아요? 이거 생각해. 또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해. 안쪽으로 천천히 갈게요 이건 사바나 모니터라는 대형 구멍이라고 하는데 지금같이 간지대도 갖고 있고 아무것이 되게 예민해질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운동 좀 운동하시고 운동하시고 다리 잠깐 앉을게요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주시거나 이쪽에다 문의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학교로 인해가지고 학교로 설명을 하시도록 할게요 제일 번거로 인해